이 차는 디자인이 정말 10년 전 건데 지금 출시가 되더라도 디자인 자체도 대형 세단에 정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고증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2006년 9월식입니다. 키로수는 12만 키로 뛰었고요. 휘발유 차량입니다. 공식 연비는 9키로입니다. 3,300cc의 자동 오토 미션을 장착하였고요. 31토크입니다. 오늘 판매 금액은요. 460만원입니다. 일단 연식이 좀 오래된 차량이다 보니까 외관 꼼꼼히 먼저 보고요. 실내 엔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상품화 작업을 한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건 굉장히 깨끗하고요. 특히 이 휠, 마이바우 같은 휠을 장착해 놓으셨고요. 휠기스 전혀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는 한 60% 정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2,3,5에 5,17인치 타이어를 장착하였습니다. 문콕이 살짝 여기 있고요. 여기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문콕을 말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백미러기스 약간 있네요. 백미러기스 약간 있고요. 앞에 타이어는 트레이드 상태 한 50% 이상 남아있고요. 휠기스 전혀 없습니다. 일단 썬티 상태는 아주 양어입니다. 유리돌팀 없이 깨끗하고요. 네, 뭐 묻은 거네요. 라이트나 그릴 상태도 아주 좋고요. 앞모습은 언뜻 봐서는 제규어 같기도 하고 벤틀리 같은 그런 약간 디자인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도수석의 상태도 여기 약간 붙이라는 게 살짝 있고요. 오래 냈는데도 휠기스가 없다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콕이 여기 살짝 있고요. 이쪽 뺨이러는 양어입니다. 깨끗합니다. 그다음에 휠기스 전혀 없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는 한 50% 이상 남아있습니다. 제 트렁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렁크는 굉장히 넓네요. 스페터 에어는 한 번도 안 쓰셨는데요? 안에 들어와서 실내 옵션을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4년 전 차량인데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전방 카메라, 전동 핸들 굉장히 오래됐지만 전동 핸들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운전석에 탔는데요. 센터페시하고 대시보드, 핸들 아직 깨끗합니다. 천장도 실내 크레이닝을 해설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깨끗하고 그렇게 오래됐다는 냄새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시트는 아이보리 색깔이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게 좀 오래된 차량인데도 이렇게 통풍 시트가 되어있다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스마트키가 되어있습니다. 스마트키가 이런 식으로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ECM 룸뮬러 블랙박스 앞에만 되어있습니다. 제가 뒷좌석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형차이기 때문에 실내는 굉장히 넓고요. 아주 깨끗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화면이 되어있고요. 뒷좌석 열선 열선이 되어있습니다. 열선 되어있고 시트를 전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시트가 되어있고요. 차단거리 되어있고 독수등인가요? 무드등인가요? 이렇게 하면 불이 켜지네요. 자 그럼 시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워낙 대형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합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잡음 없이 부드럽고 잘 나갑니다. 옵션이 많이 빠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나와도 옵션은 이 정도면 통풋시트 되어있고 스마트키 되어있고 넵이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전방에 카메라가 나오거든요. 지금 나와도 옵션은 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디자인이 정말 10년 전 건데 지금 출시가 되더라도 디자인 자체도 질리지 않고 약간 좀 뭐랄까요? 클래식하면서도 대형 세단에 정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정말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사랑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투박하지 않고 에쿠스처럼 딱 각이지지 않고 동글동글하게 해놔서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게 핸들 쪽에 오무기하가 잘 나갑니다. 근데 핸들 쪽도 유격도 괜찮은 것 같고요. 어떤 잡음이나 하차에서 나는 거 전혀 없이 아주 좋습니다. 소형차보다는 확실히 비효연차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비효연차량이 많은 것 같고 차가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또 대형차들이 아무래도 좀 관리가 조금 잘 돼있습니다. 또 휘를 보면 정말 얌전히 타셨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리고요. 이게 좀 오래되면 이쪽 운전석 쪽은 많이 좀 해지거나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시트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뉴 오피러스 3.3 프리미엄 모델을 보셨는데요. 이 차의 장점은 개인이 타시던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겁니다. 또한 12만 킬로밖에 뛰지 않은 아주 잘 탄 차량이라는 겁니다. 할부는 3.9%에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AS는요. 3개월 5,000키로 보증해드리겠습니다. 차를 사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48시간 안에 전화주십시오.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주십시오. juni.com 20대 Murray 바란 những juni.com tu.